녹음실 가는 길 네네 네네 안녕 안녕하세요 왔어 뒤에 네 마디 있지? 응 그 정도로 나와주면 좋겠대 살짝 더 세게 너무 너무 소리야? 아니 너무 너무 호흡 많아 약간 뭔가 처진 느낌? 응 나 고구마라떼 먹고 싶다고! 고구마라떼 이렇게 녹음하는 노래인데 고구마라떼가 먹고 싶네 선생님 고구마라떼 먹고 싶어요 아니 쉬는 시간에만 먹을게 여기 안 들고 들어오면 되잖아 아니 이것은 나의 당이야 당 떨어질 때 먹으면 아주 좋아 그 친구 그 친구 내 스타일 뒤에 맞추면 되는 거지 랩에 아라 아무런 의미 없단 걸 음 아라를 찍어야 되는구나 그러면 예 네 의미 의미 왜 안 돼 의 발음이 안 된다고 의사 의자 의 의 의 지겨워 그냥 아라 아무런 의미 없단 거 아 오빠 그냥 생각나서 못 부르겠잖아요 짜 나 뒤에까지 한번 불러볼게 그냥 아라 아무런 의미 없단 거 이 톤이야? 지금보다 더 후별 배라고? 응? 아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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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 은 음 은 음 은 은 어떻게 해주나 알아 아무런 알아 아무런 의미 없던 걸 그냥 좀 궁금해진 거야 널 얍 음이 음이가 많이 거슬리나요 너무 어떻게 해주나 알아 아무런 의미 없던 걸 그냥 좀 궁금해진 거야 너 아주 가끔은 나도 나 그리워 어떻게 지내 나 여기? 그리워 어떻게 지내 나 나 그리워 그리워 어떻게 지내 그리워 어떻게 지내 너무 그립다기만 떼쓴 느낌이야 너 먹는 호링이 오빠 다이어트한다고 하는 호링이 오빠 다이어트한 호링이 오빠 다이어트한 호링이 오빠 헌치 진짜 고구마라떼 살짝 안 됐지? 고구마라떼 고구마라떼 여기 있으면 귀가 쪽쪽 빨리는 그런 느낌이 있어 운동 안 해도 되는 곳 에너지 발사원 하이 고구마라떼 하지 마라 그리워 준비됐어요 스토브 우리의 사영상팀 우리의 사영상팀 알롱 이티 같다 이티 이티 되는 것도 되는 것도 우리의 사 Mill & 이거 엘리언이랑 가사보내줄다봐 말하게 대표님이 possiamo 그..정화가 영어가 맞네 나한테 굉장히 공감이 안 가네 한 세 번만 들으면 될 거 같은데? 오빠 이거 언제나 함께 일 테니까 여기 박자를 부르겠어 슬퍼하지 마 언제나 함께 일 테니까 언제나 함께 일 테니까 이렇게 그냥 할게요 이렇게구나? 잠깐만요 오빠 한 번 정리해 볼게요 오빠 이거 혹시 서로 각자의 삶에서 다른을 빼고 그거 가도 될까요? 왜냐면 여기가 언제나 함께 일 테니까 하고 서로 각자의 다른 삶에서 하니까 너무 빡세가지고 서로 다른 각자의 삶에서 어머 나 이거 봤어 꿈에서 봤나? 어디서 봤지? 이거 뭐야? 봤어 이 상황을? 아주 익숙한 상황이야 이거 서로 각자의 삶에서 아끼면 많은 걸 배웠어 아 배웠어 다 다시 한 번 배워 엄마 사랑해 아 Can we help each other 예 예 예 아 맵네 어떻게 갔어 다른 사람들 가성으로 안 갔을 거 아니야 가성으로 안 갔을 거 아니야 아 반가성이네 오케이 잘 먹어야 될 거 같아 나한테 안 맞는 놈이다 슬퍼하지 마 언제나 함께 일 테니까 서로 다른 각자의 삶에서 함께 다른 많은 걸 배웠어 그럴 거 같아 나 보여? 나 숨 쉬어 죽어 가사가 많아서 숨 쉴 구간이 없어 사랑해 항상 기억해 위해보채다 와 여기 숨 쉴 두 다리 하면 안 될까? 와 와 오빠 어디서 숨 쉬어야 돼요? 허리 아파? 소유자님 어디서 숨 쉬어야 돼? 알려줘 안 돼 제가 숨 쉬어 너무 그게 더 숨이 딸리네 더 숨 쉬어야 돼 한 좀 더 누를까? 응 오케이 오케이 으응 어 맞아 맞아 오케이 오케이 여기에서 한번 할게 나 정확했어 아주 응? 언니 이렇게 눌렀어? 잘 눌렀어? 오케이 Baby no matter where you are 편하지 않을 거야 we are 슬퍼하지 마 언제나 함께 일 테니까 아 We are We are We are We are this baby 미안해 Baby no matter where we are 편하지 않을 거야 미치겠네 슬퍼하지 마 언제나 함께 일 테니까 언니 근데 이거 너무 인간적으로 너무 낮춘 거 아니냐? 미치겠어 이렇게 계속 해야 돼 락커야 우리 락커야 아니야 나 이만큼 안 내려왔어 이거 왜 아니 저기요 참 이건 이건 아니잖아 나한테 성경질 부려요 아니야 왜 이렇게 부르고 있었어 락커처럼 그래서 이렇게 울리고 이렇게 불러오라고 나한테 다시 윤희가 못 됐네 아니야 못됐어 못됐어 슬퍼하지 마 언제나 함께 일 테니까 슬퍼하지 마 언제나 함께 일 테니까 다른 역자의 삶에서 함께 많은 걸 배워서 사랑해 항상 네 역할을 하셔봐 We ar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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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